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봉숲 경고를 발령합니다. 안박싱 오늘 특별한 날씨 특별한 밥 먹어요. 아! 너무 꿈쩍 떠요. 내가 마실거에요. how do I got this? youtube 근데 이거 비벼류 야. 야아!! 나 이거 어떻게 먹어요? 가볼게 먹어요. 지금 안 precaratic 없어서 이거 먹어요. 이건 probably 먹어요. 아 rel've..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마 소스 조금 준비했어요 이거 이런거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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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렇게 이런거 오 주스 오 혹시 이거 마시오 도토에요? 이게 주스 크랩 주스 오 크랩 주스 와우 킹크랩 맛 음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와 진짜 해양 해양 해양세계에서 살아난 느낌이 비슷해요 오 마이갓 여기 고기 엄청 많아요 여기 고기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혹시 이거 이런거 오 오 마이갓 이렇게 이런거 와 드레기 드레기 여러분 드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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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 와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이거 매일 먹고 먹으면 도돼요 이거 컷 이게 2kg라는 건 11,000원 112만원 라면! 오 라면! 아이고 맞아 먹기 처음이야 먹기 처음이야 그리고 라면을 만들어라 할 수 있는 라면을 만들어야만 이거 내가 제가 스테이힝에 1 veya 2개 라면을 만들고 그거는 이사여 그냥 볶음밥만 넣어요 어머,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졸업! 이거 진짜 미친거에요! 이거 정말 미친거에요! 이거 진짜 미친거에요! 그냥 1블만 먹어요 오늘 저녁은 꼭 매우리 소스에 넣어요 마구 고파 버? 그럼 이거 볶음밥 만들고 라면을 먹어요 왜요? 왜요?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? 내 잠하고 밥 혹시 여기요? 아 여기 여러분 봐봐 이거 맞아요?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볼까? 할로윈 느낌 비슷해요 핵부다 소스 으으 으음 으음 다 됐어 오 으음 와우 와우 그냥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음 원 에이크? 괜찮아 이거 킹크라프 킹크라프 이런 거 이름이 뭐예요 혹시 주문밥 킹크라프 주문밥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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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킹크라프 주문밥 으음 이거 맛 맛 맛 이거 사장님이 사장님 으음 음 음 음 음 오 마이갓 음 음 음 음 음 12,000원 라면 와 맞다 와 된다 12,000원 라면이에요 이거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이거 해무라면 해무라면 젠진 음 아마, 아마 이거 안 예뻐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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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거기 여기 고 라면 짠 역시 새우 네 여기도 있어요 원래 이거면 23인분인거 아시죠? 며칠 굶으신거죠? 맞죠? 이거 23인분이요? 이거 2인분 맞죠? 그거 하고 라면 하고 볶음밥 오 마이 갓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할 사람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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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t 대단다